아! 오 마이 갓! 달려줘! 죽지 달려줘! 이거 대박 아니야? 야! 아고다! 아고! 네! 아고다! 아고! 아고! 나 어떻게 다녀? 아휴! 어떡해! 야! 뭐야! 오 마이 갓! 너무 싫어! 나 어떻게 다녀? 오 마이 갓! 넘어간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때 이후부터 필름이 끊겼어요 필름이 잠깐 돌아왔을 때는 윽! 파! 했는데 윽! 파! 했는데 물이 한 2분의 3분의 2 정도 가득 차고 그릇을 제가 살짝 목전수로 넘기면서 윽! 파! 살려주세요! 살려주세요! 진정! 진짜 너무 무서워 형이 맞을 것 같아 아니야 형 그건 없어요 가슴만 붙이면 그건 없어요 진짜로 파이팅! 하는 거야? 파이 era 저 한 번만 더 도전해 볼게요 그럼 어차피 한번 빨랐으니까 형, 자신감 있게! 파이팅!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나이스! 알겠어, 알겠어, 알겠어 이 팬티만 입습니다 이게 뭐야? 어우 시끄럽게 가볼까요? 이 팬티만 입습니다 이 팬티가 집에 한 70장 있습니다 계란를 따라서 혼자 우진 베리 아멘 내가DeV 어떻게 물어? 난 이거 또 표현은 거에요 1, 2, 3 야 이거 안 돼, 몇 킬로 질게? 어깨 안 돼, 어깨 안 돼 어깨 안 돼 됐어요 야아 으 뭐야 뭐야 불길해 야 내가 제일 못하니까 소똥치구란다 보여주세요 내가 살다살다 네덜란드 소똥을 또 처음 시행해 어우 이 질감이 난 너무 안좋아 왜 왜 튀었어 아 나 튀었어 아 똥 튀었어 똥 튀었어 똥 튀었어 으 으 으 으 으 어 쌈 싸 먹는 거구나 우리 이제 상추 쌈이라 생각하고 따라해보자 으 으 으 으 몇명 없는 것 같은데 아우 달달해 내 네덜란드 역시 그 국물이 없네 커피 드세요 성현아 나 저거 한번만 줄게 소위에